한암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TV 한암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암의 지역문화재 광주향교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암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TV 한암다운의 황호진입니다. 제 복장 어떠신가요? 뭔가 좀 고풍스럽지 않나요? 이 복장을 입은 이유가 바로 한암의 지역문화재 중에 하나인 광주향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번 이어봤는데 과연 어떤 행사가 이뤄질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 함께할 여행의 이름은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인데요. 장소는 광주향교로 하남시 교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향교는 조선시대 때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교육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수원, 화성, 의왕, 성남, 광주, 강동, 강남 송파일대까지 관장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옛날 임금입 시대에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이 얼어서 지금은 여태까지 제사는 이어져 왔는데 교육 기능이 좀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옛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공간에 시민을 초대해 문화와 역사를 나누는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7시부터 있을 공연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여행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상생장터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정성들여서 아주 그냥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뭔가 그냥 만든 것 같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는 미사리 상생마켓이라고 한남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서로 각자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는데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군요. 또 다른 참가자분이 계시네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이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공정무역협의회도 같이 홍보를 하고자 신청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상생장터 뿐만 아니라 투호, 굴렁새 굴리기, 한복 입기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슈링클 아트, 패션 페인팅 등 현재의 문화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공연 무대는 미사 소년소녀합창단 재즈 방송댄스 농악공연 등 폭넓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흥을 더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한교에 와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한교가 한암에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 또 이게 알게 됐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어린아이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옷을 입었소 왜 이렇게 질의 옷이오 무섭게 아니 여기 와보니까 어떻소 재밌었소 재밌었소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었소 토도 하고 다른 것도 해보니까 그랬소 아 이건 먹는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동생은 어떤 게 재밌었소 윗놀이예요 윗놀이예요 토요놀이예요 아 그렇소 자 오늘 하루종일 제가 유생복장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건해진다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갖추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 볼거리도 그렇고요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 활용 인식 제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개방하여 닫혀있던 문화재가 열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고 현대인에게 다양하고 대중적인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있는 행사 이후에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은 별에서 온 선비라는 테마로 6월 22일 동요 부르기 한마당 및 축가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시에서는 6월 말부터 이성산성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된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은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옛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6월 22일에 또 한 번의 공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한 하남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